지난 4월 13일 서울 상하 월드컵공원에서 제16회 전기사랑마라톤 대회가 개최됐습니다. 5km 코스, 10km 코스, 하프코스 등 3개 종목으로 구성된 이번 마라톤은 우리 회사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 약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. 한편 전기의 고마움과 소중함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4월에 개최되는 전기사랑마라톤은 올해로 16회를 맞이했으며 전기계의 대표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.